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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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 재밌다. 들고 있어봐. 잘 할머니 또 여기 있고 뭘 보여주세요? 저거 저 자동차 보여주세요 그런다. 네 완전히 자동차 보여줘요 여보. 너무 재밌다. 이거 뭐야 하람이네 이거 하율이는 이게 쏙 빠져서 우리 우리 하람이네 여기서 가먹고. 하람아 할머니 좀 봐봐 응? 응. 이제 쥐가 다 뺏어갖고 먹으려구. 이제 쥐가 다 뺏어갖고 먹으려구. 쥐가 다 뺏어갖고 먹으려구. 아게게게게. 아게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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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게게게. 아게게게게. 머리가 그게 뭐야. 많이 먹은 데다가 또 좋았어. 자 이일의 목사님을 또 확실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친구들이 또 자주 만나서 보면 좋겠다. 어떻게 선배되어 아니면 뭐. 어디 뭐 뭐 뭐 보러 갈 거야 귀여워가지고. 자전거. LA 나오면 놀러가. 빨리 와. 몸 죽겠다. 응. 그래. 빠이. 어. 빠이. 또 봐요? 아니, 괜찮아. 또 어디 있으면 이제. 쉬 하고 봐. 좀 샥, 자, 저 앞에까지 더 봐. 옳지. 시도 싸고 가야죠. 바쁘지. 무미하고 재밌게 놀아. 응. 응, 그래. 바이, 다녀오겠습니다. 응, 얼른 가세요. 빨리 가요. 너 기다려. 신났다, 신났어. 바이. 어, 이 젓가락으로 또. 우리 강국이는. 어떤 걸로 둘이 그냥. 엄마, 아빠한테 벌써 갖다 줬어, 아침에? 엄마, 아빠한테 벌써 갖다 줬어, 아침에? 응. 아침에 벌써 갖다 줬어. 그건 누구를 갖다 주는 거야? 할머니, 아이고 땡큐야. 이런, 이런 이쁜 컷으로 받아보기에는 또 처음이네요. 할머니가 아침에 그것도. 이건 엑스트라. 어머니. 아우, 커피냄새 아주. 어머니, 아우, 커피냄새 아주. 어머니, 아우, 커피냄새 아주. 어, 알았어. 아침에 막 일어나서 이거 먹으면. 엑스트라. 응. 냄새 좋다. 음, 냄새 좋다. 컵 아주 조금만이 예쁘고. 맛있어? 어디 봐. 그냥 줘? 근데. 먹을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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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우리 민혁이도 먹었어 이거를. 아. 먹지 마세요. 요즘에도 어린이들은 먹으면 안 돼. 안 돼, 민혁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응. 아이고, 아침에 또 티 타는 거. 이거. 엄마한테. 아침. 벌써 엄마, 아빠한테는 간 거야, 이게. 테이블에다 갖다 놔. 그래. 테이블에 갖다 놔. 우리 아침. 일요일 아침인데. 아니라고. 아, 고기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떡도 갖고 있고. 뭐가 전혀 누워서. 씻어야지. 고기 가서 씻을 거야? 아니, 저. 저기에서 씻어야지. 고기 새카매지잖아. 고기 새카매지는데. 이거 이거. 제가. 할아버지도 그냥 갖다 주면서. 저기. 커피야? 아, 지네가 그냥 한 거야. 이거 되게 쓰네. 근데 하겠다고. 어딘야와. 다행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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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